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시기 할까요? 흥부가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저기로 갈까보다도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에 배워드릴게요 갈까보다도 쑥대버리만큼 못지않게 애절하고 처절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많이 사랑받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갈까보다도 그럼 그 다음 주에 배워야지 다음 주에 못 온다고 저렇게 예약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배워야지 별조가 없제라잉 어째거요 이름 봐야지 줄줄 반고 손주들이 그래 많은데 어째거요 할머니 손길을 기다린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비단 타령 그 놈 우리가 비단을 맨날 못 입은 흥부 마누라가 싱그럽게 다른 집 각시들 뭣 내고 그럴 때 입고 싶을 거 나뉘 이쁜 옷 한 번 못 입고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고 그렇게 흥부 마누라가 살았어 그러니 비단 딱 봉개로 어쩌겄어 그 놈 비단 막 나오면 이제 그 놈 입고 이제 신나게 이제 뭣 내야지 아유 참 불쌍한 우리 흥부 마누라잉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둘째 박은 타고 옵시다 아무리 그런다 쳐도 첫째 박은 못 하더라도 둘째 박은 타고서 그러시기로 이 그 저 비단이 나오 거기서 비단이 나와야지 라잉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마저 타봅시다 저 박을 마저 타봅시다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흥복아 흥복아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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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리롱 시리롱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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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시리롱 시리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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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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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톱해 탁 쪼개놓고 보니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피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 디 남의 바다 유두물들 듯 허거다 흥부가 좋아라고 피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 기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 왠가 피단이 나온다 왠가 피단이 나온다 왠가 피단이 나온다 왠가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흥떡 따일광단 흥떡 따일광단 고소대 아개항두월 고소대 아개항루월 적선 아미가월광단 소간부상 사왕무 요지연하 소왕무 요지연하 진상허던 천도문 전하우주 산척허던 천목 전하우주 산척허던 천목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자의 대단 공부자의 대단 남해양초당 경조은디 전하우와령단 사영웅화룡단 사해가 부군분열란 허니 사해가 부군분열란 허니 내고 함성의 염초단 내고 함성의 염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걸음치니 풍진을 시르르르 걸음치니 태평건곤대원단 태평건곤대원단 연불타령 지워놓고 연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창단 풍축이 좋은 창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 새긴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 새긴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머루탈의 포도문 화란 춘성 반화방창 화란 춘성 반화방창 봉절분분의 화초단 봉절분분의 화초단 꽃숲풀첩까지요 하나 둘 꽃숲풀첩까지요 엉클 어거졌다논줄문 엉클어가졌다 넌 질문 엉클어가졌다 넌 질문 엉클어가졌다 넌 질문 엉클어가졌다 넌 질문 왜 이렇게 음을 못 맞추냐 엉클어가졌다 넌 왜 안 맞아 시작 엉클어가졌다 넌 질문 엉클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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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 동영칠 대모반에 안성유기 태전문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엉클을 줬다가 넌 전문까지 했지요? 거기를 거신부터 조금 더 한 다음에 거기를 조금 강화를 한 다음에 풍진을 부터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시작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진을 시르르르 거룩치니 풍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 하냐고 풍 아니라고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진을 시르르 거룩치니 풍진을 시르르르 거룩치니 풍진이 청당 충충이 좋은 창당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국화색인 환자문 국화색인 환자문 사이사이 음을 잘 내야 돼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초당전 화개상에 보루타래 포도문 보루타래 포도문 아란 춘성 만화방창 아란 춘성 만화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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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절분 분의 화초단 공절분 분의 화초단 공절분 분의 화초단 공절분 분의 화초단 꽃숲을 접다지 하나 둘 꽃숲을 접다지 옹크려가졌다는 춈문 옹크려가졌다는 춥문 HE 꽉는 bandwidth 옹크려가졌다는 춥문 옹크려가졌다 금방 금방 동영칠 대모반에 동영칠 대모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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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칠 대모반에 동영칠 대모하네 안성유국이 대전문 안성유국이 대전문 대전문 안성유국이 대전문 안성유국이 대전문 강구현월 강구현월 격양가에 강구현월 격양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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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함포단 배부르다 함포단 배부르다 함포단 알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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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흔님 알뜰사랑 정두흔님 알뜰사랑 알뜰사랑 정두흔님 알뜰사랑 정두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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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사랑 정두흔님 알뜰사랑 상 정도님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못하냐 그냥 평범한 것만 하지 뭔가 특별하게 음을 내서 착 꽂아서 한 것은 하나도 그것은 유념하지لم지 정두은 님이 요런것을만 그렇게 하려고 써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두은 님이 요런것을 해주면 탁 떠가지고 멋을 내서 좀 해봐 알뜰사랑 시작 알뜰사랑 정두은 님이 정두은 님이 정두은 정두은 님이 정두은 정두은 님이 정두은 님이 그렇지 음을 더 뜨는거야 정두은 님이 정두은 님이 나를 버리고 가게 줘 나를 버리고 가게 줘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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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줘 가게 줘 그러죠 그렇게 하죠 동영지를 대모 오바네 시작 동영지를 대모 아니야 아니야 대모 오바네 대모 아니야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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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네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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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하는 그게 통영칠 대모반이 그렇게 옛날에 대갓대기에서 그렇게 쓰는 좋은 그릇인 거예요 체반 같은 이런 거 대모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드는 게 통영칠 대모반이 아주 유명하지 통영에서 칠을 하는 데가 아주 유명하단 말이에요 통영에서 통영칠을 한 대모반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안성유기가 또 좋아 그러니까 그런 안성유기 대전문이야 대전문 대전문 안성유기 대전문을 그린 그 저기 말하자면은 무늬를 그린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영칠 대모반의 그런 것도 약간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도 그렇게 통영칠 대모반의 시작 통영칠 대모반의 뜬금없이 그런 성음 나오면 안 돼 대모까지 똑같이 나아줄게 대모반의 시작 대모반의 그 다음에 이제 안성유기 거만하게 안성유기 그런 거 다 방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양반들하고 저기 옛날에 거시기님들 나라님 막 그렇게 쓴 그릇들 아니여 그러니까 거만하게 통영칠도 와우 그냥 그런 말하자면 거칠해를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모양을 갖췄다는 것을 멋을 냈느라고 그렇게 한 거야 통영칠 대모 오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시작 통영칠 대모 오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우리가 말할 때 야 그거 그 사어대 정말 좋대 야야 야 그거 버져드고 그 사어대 그게 아주 모양이 그냥 아니면 또는 멋이 그냥 그냥 그렇게 거룩한 거야 막 그렇게 보기가 좋고 그냥 귀해 귀하고 엄숙해 그냥 뭔가 우리가 범접지 못할 그런 좋은 것이야 그럴 땐 그러잖아 야 그거 굉장하더라 말할 때 그렇게 야 그거 굉장하더라 그거 뭐 야 그거 대단하던데 이렇게 누가 야 그거 굉장해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시크하고 그건 요새 말이 그렇게 하는지 옛날에는 야 그거 굉장하더라 야 그거 좋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통영칠 대모 오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이렇게 바라자면은 임금님이나 정경부인이나 왕비님이나 막 요렇게 입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막이 그렇게 무늬하고 막 그런 비단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통영칠 통영칠 대모 오반의 시작 통영칠 대모 오반의 안성 거만하게 안성유기 대전문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현 월격양가에 강구현 월격양가에 배부르다 함 보단 배부르다 함 보단 그 다음에 이제 알뜰사랑 이쁘게 에이 갈강스러워 에이 어양스러워 에이 이렇게 그렇게 알뜰사랑 정드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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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휘 이거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뜰사랑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니까 알뜰사랑 정드 님 이쁘게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는데 무뚝뚝하게 절대로 그런 사랑 아니야 알뜰사랑이 아니야 그런 사랑 알뜰사랑 정드 님이시다 알뜰사랑 정드 님이 나를 버리고 가 기준 나를 버리고 가 기준 두 손길 두 손길 덕 벅 잡고 하나 둘 두 손길 덕 벅 잡고 하지 말라 돌이 불쑥 하지 말라 돌이 불쑥 님 보내고 홀로 홀로 앉아 님 보내고 홀로 앉아 홀로 앉아 홀로 앉아 독수 공방의 상사단 독수 공방의 상사단 상사단 이미 내려가 버렸네 다시 할게요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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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좀 더 올려서 통영 칠 태모 오바네 시작 통영 칠 태모 오바네 안성 유 기 태 전문 안성 유 기 태 전문 강구현 올 격양 가 예 강구현 올 격양 가 예 배부르다 함 보단 배부르다 함 보단 알뜰 사랑 정 드 님이 알뜰 사랑 알뜰 사랑 알뜰 사랑 알뜰 알뜰 사랑 사랑 정 드 님이 정 드 님이 나를 버리고 가 기 주 나를 버리고 가 기 주 두 손 두 손 두 손 덕 잡고 하나 둘 두 손 길 덕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불 수 가지 말라 돌이 불 수 임보 내고 홀로 어 FIFA 인월 뺄 댄 모 잡 ahead 뺄 group 마 Singh 암 soi 알 홀로 앉아 홀로 앉아 홀로 앉아 이런 게 어디 있어? 홀로 앉아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독수공방의 상사단 독수공방의 독수공방의 상사단 주월척막공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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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산궁곡 성림간에 무섭다 호피단 하나 둘 무섭다 호피단 무섭다 호피단 무섭다 호피단 하나 둘 무섭다 호피단 그렇게 해야 돼 동영칠태모바네 동영칠태모바네 안성유기태전문 안성유기태전문 강구현올척막공단 강구현올척양가에 강구현올척양가에 배부르다 함포단 배부르다 함포단 알뜰사랑 정득은님이 알뜰사랑 정득은님이 나를 버리고 가게주 나를 버리고 가게주 중요하랄 무섭다 문님들 창 GR out 1,2,1 에rån 창 GR out 1,2 1,2 2,5 강구현올척 Mark 꼭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불쑥 가지 말라 돌이 불쑥 임보내고 홀로 앉아 임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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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앉아 홀로 앉아 홀로 앉아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독수공방의 상사단 추월 정막공단이요 추월 추월 달빛이 무드있게 추월 정막공단이요 추월 정막공단이요 심산쿵곡 심산쿵곡 성림 가네 심산쿵곡 성림 가네 무섭다 호피단 무섭다 무섭다 고피단 무섭다 고피단 무섭다 무섭다 고피단 이렇게 이면을 다 그려줘야 돼 노래로 다시 통영칠태모반에 통영칠태모반에 안성유기 대전문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현 월격양가에 강구현 월격양가에 광구현 월격양가에 강구현 월격양가에 광구현 월격양가에 환러 광구현 월격양가에 모르겠어요 격양가에 가에 가에 격양가에 격양가에 배부르다 함보단 배부르다 함보단 알뜰사랑정드님이 알뜰사랑정드님이 나를 버리고 가기준 나를 버리고 가기준 두 손길 덮뻑 잡고 하나 둘 두 손길 덮뻑 잡고 두 손길 덮뻑 잡고 덮뻑 잡아야 돼 두 손길 덮뻑 잡고 가진발라 돌입을 수 가진발라 돌입을 수 가진발라 실경해야지 가진발라 돌입을 수 가진발라 돌입을 수 인보내고 홀로 앉아 인보내고 홀로 앉아 홀로 앉아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독수공방의 상사단 주월청막공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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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요 심산궁곡 성림 가네 무섭다 호피단 하나 둘 무섭다 호피단 무섭다 호피단 하나 둘 무섭다 호피단 쉽지 않지요? 그런 거를 다 해주니까 가랑만 건성 나발로 그냥 하면 금방 하지 수박 거닭기로는 씩씩씩씩 긁어가면서 하면 근데 그런 이면을 그려가면서 하면 쉽지 않다고 다시 처음부터 거기까지 내가 한 번씩 해줄 테니까 결석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딱후딱 따라서 하시오 엔갓 피단이 나온다 엔갓 피단이 나온다 엔갓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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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떡 따일광단 번떡 따일광단 고소대 악의 헝 누월 하나 둘 고소대 악의 헝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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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선하미가 월광단 적선하미가 월광단 서황 모여지언 헌하들 서황 모여지언 헌하들 진상허던 천도군 전하구주산 척원 천목 전하구주산 척원 천목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등 태산소 척원 하으 등 태산소 척원 하으 장단이 한마디 등 태산소 척원 하으 등 태산소 척원 하으 누가 그렇게 자꾸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등 태산소 척원 하으 등 태산소 척원 하으 공부자의 대단 공부자의 대단 공부자의 대단 남해양초당 경조 헌디 남해양초당 경조 헌디 남해양초당 경조 헌디 천하 영웅과 영웅단 사해가 부군분 요란허니 사해가 부군분 요란허니 대구 함성의 염초당 대구 함성의 염초당 풍진을 시르르르 거렁치니 풍진을 시르르르 거렁치니 대구 함성의 société 금방골방 가루다진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고루타래 포도문 고루타래 포도문 아란춘성반화방창 공결분분의 화초단 공결분분의 화초단 꽃숲불접까지 하나 둘 꽃숲불접까지 엉클어가졌다는 출문 엉클어가졌다는 출문 통영칠태모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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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영월 경향음가에 경향음가에 배부르다 함포단 배부르다 함포단 알뜰사랑 정득은님이 알뜰사랑 정득은님이 나를 버리고 가기주 나를 버리고 가기주 나를 버리고 가기주 두손길 덮뻑 잡고 하나 둘 두손길 덮뻑 잡고 가지말라 돌이 볼수 가지말라 돌이 볼수 임보내고 홀로 앉아 복수공방의 상사단 복수공방의 상사단 주월척막공단이요 주월척막공단이요 심산궁곡 송지김간에 심산궁곡 송지김간에 무섭다 호피단 하나 둘 무섭다 호피단 주월척막공단 오늘은 우리 명진사님께서 좀 하시지요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